문화가 산책입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에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모닝콘서트 소식을 최정은 관장이 소개합니다. 나무챸버와 함께하는 시네마 콘서트가 13일 오전 11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성산아트홀의 모닝콘서트는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들로 행복한 아침을 열어왔는데요. 봄,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시즌 프로그램으로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1시에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클래식 재즈 아카펠라,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들로 감동을 선사해 왔는데요. 특히 10월 13일에는 영상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시네마 콘서트로 나무챸버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나무챸버는 바이올리스트 김무건 예술감독과 14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10년 통영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통영국제음악제 그랑프리상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통영국제음악제 프렌즈 페스티벌, 전주세계소리축제와 마로니의 여름축제 등에 참가하여 청중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교양곡 25번, 디즈니 메들리, 캐논, 시네마 천국, 사운드 오브 뮤직, 가브레일의 오보의 등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